케냐의 한 연필 공장. 이곳에선 나무 대신 오래된 신문을 재활용해 연필을 만듭니다. 신문지를 접고 그 사이에 흑연을 끼워서 만드는데요. 연필을 만들기 위해 매년 베어지는 나무의 수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입니다. 나무를 베는 대신 이 회사는 킬로그램당 1달러 남짓의 폐신문을 쓰고 있습니다. 이 방법은 산림 훼손을 막는 동시에 오래된 신문지를 재활용해서 생산 비용까지 절감했는데요. 흑연을 신문에 말아 압축시킨 연필은 3일 동안 햇볕에 말리는 과정을 거칩니다. 외필을 입히면 그럴듯한 연필 모양이 나오는데요. 한 번 더 압축하는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폐신문을 이용한 재활용 연필이 완성됩니다. 재활용 연필 생산업체는 앞으로 5년 안에 케냐의 모든 어린이들이 이 연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. 아이들의 생활 속 환경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로 기대됩니다.